안녕하세요 쇼미더의 정혜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 레비스사에서 나온 원스트랩입니다. MSSW80 얘는 가격은 36,000원대고요. 끝에는 가죽 스트랩 고리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. 견고한 직물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튼튼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고요. 그리고 직물로 다 디자인이 표현이 돼서 좀 모던한 느낌을 주는데 좀 도시적인 그런 느낌, 넥타이 같기도 하고요. 그런 느낌이 아주 가장 잘 표현된 레비스 스트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우선 직물로 짜여진 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튼튼하다는 점 강조를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끝 처리는 진짜 튼튼한 가죽이죠. 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끝과 그리고 이 스트랩 재질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견고한 플라스틱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세 구성 하나하나 다 만족시키는 그런 스트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던한 그런 연주나 음악하고도 잘 어울리고요. 굉장히 편안할 것 같네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